Q.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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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Q.뭐야 태어났다 Q.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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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기! 아 세기! 어우 이X가 자꾸 똑같은대로 피하는데 난 자꾸 똑같지 못맞추네 글쩍 글쩍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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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한 이게 라지야 아깝다 아깝다 긴장해라 재고수 있다 긴장해라 재고수 최고수 닉네임은 진짜 뭔지 모르겠던데 미래의 딸 이름을 그렇게 지을거라고 그랬던거 같은데 어이없어 우제 닉네임은 항상 어이없어 얘가 4차원이야 와 진짜 구마율 씨 라인전 숨막힌다 상대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 압박이 말이 안돼 어 좀 병 느껴져 타이산은 짜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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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지네 안가지는줄 알았다 자격하면 가야돼 자격 어 점점 안대 잘못 때렸어 시간 되돌려줘 당연하단 듯이 잡아버린 되게 쉬워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이씨 이 아즈르가? 잘하는데 아즈르? 심리전 잘하는거? 하지만 이득받죠 어이씨 전이상시 공화유씨 잘해 전이상시 야 이거 못내겠네 근데 공화유씨 약간 이런느낌으로 떨어뜨려 도망가 난 모른일이다 풀이 빠지든 죽든지 하겠다 파이크가 잘하면 오우 다행이다 미쳤냐? 미쳤어? 아 잠시만 진짜 저거 왜이렇게 빠른게야 그래 쿨톤이 너무 짧아 하하하하 메롱이다 아 나 때리지 말고 이거는 좀 치라고 미니언들아 날 왜 자꾸 때리냐고 미쳤냐고 와 개입하다 하하하하 하하하 낭이오 탈레아라도 오고 있어? 이 자식이 감이 안빼네 에어애에어애에? 얜 가불어 their freeurer 가 kto 안갔냐고 탈레아 올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나이스, 잘했다 서렌 전의상실 전의상실시켜버리기 구멸시 루시안 전의상실시켜버리기 개잘했는데 방금 POG 인터뷰 준비할게 아, 한터 구도가 너무 안좋아요 한터 구도가 너무 안좋아요 잭스도 아예 없는 상황 여기서 럼브로한테 1차 딜을 쑤셔봤고 따다닥 따닥딱 여기서 돌아가지고 풀, 평타, E, Q, 평 Q 피해주면서 평타 캐리 잘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